자 아래 내려가면은 좀 더 뭔가 좋은 파밍이 가능할거야 그지 오오 그치 이런거 문명같은거 그치 대박 이런거지 와 뭐야 이거 50대 찾아야 된다고? 장난해? 언제 척권자있어 그를 허허 우와 뭐야 이거 오 오 들어가서 있네 대박 뭐야 이게? 아 산소 뭐야 동굴이야 대박 오 뭐야 아 어 저기요 저기요 잘못 들어왔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잘못 들어왔어요 What do you want For you to stay here With you Forever 뭐야 미신 영원히 나랑 같이 써달라 변태가 다있어 난 너의 적이 아니라고 뭐야 오 문 열려있다 자 들어왔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저거 그거 아니야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와우 어 저 친구야 지금 말하는게 뭐야 저기요 아저씨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뭐 어쩌라는거지 지금 이게 어 저거 뭐가있다 오케이 좋아좋아 좋았어 힐링 뭐요 어떻게 된거야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오 없어 야야 잠깐만 나 이건 뭐 그 점점 저 잘못해소 잘못했어 잘못해서 으어엉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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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뭐...뭐...뭐...뭐...뭐야? 뭐야? 뭐야? 에일리언 보이스 뭐가 일어난거야? 냐... vos이 뭐...뭐...뭐가 일어난 거야? 내 머릿속에 들어간거야? закomi"... depoisicioberlilis 왜 이래요? 내 생활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너의 능력이 높아져요 난 겁나요 난 겁나요 그럼 내가 죽을때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날 부숴버리겠대 야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 움직이지 말라고? 그럼 움직일 수 밖에 없지 아 아 다시 설마 문이 열렸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좋아 나올 수 있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좋아 갑시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득은 있었다고 할 수 있지 그지 뭐야 깜짝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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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씨 으쨰 뭐야 저거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저거 보여요? 아 저.. 아 저기서 보급을 보내주는거네 우와 대박 우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어 바로 앞이네 다행히 아 소득이 너무 좋다